21일 정보기도 이분이 WRI에서 여러 차례 왔었죠.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하신 초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는 분입니다. 그리고 의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. 이분이 이 치유의 은사가 있고 또 이분이 이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키하는 축사의 사역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. 이제 내일 이분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부흥개혁기도 네트워크에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선포합니다. 할렐루야!